성적노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부사 선생님이 지었습니다. 부타부사라는 말은 부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최고의 원인을 가진 선임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의미를 지는 최고의 원인을 가진 이름이라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부타부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언제? AD 425년경에, 인도에서 425년경에 이때는 굽타왕조 세대에 대한 굽타왕조의 여러 왕들이 그때 당시에 인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정치까지도 그 기본 조의를 학립해서 가져오라고, 요즘 말로는 공교부에 대출하라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사왕조 시기에 인도에서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 체계가, 조합 체계가 완비되고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굴고를 대표하는 동선, 박형을 대표하는 상대부 굴고에서도 부타부사 선생님이 상대부 교학 체계를 완성시킨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청정도로는 우리 부처님의 운엄을 고사람이 담고 있는 사부니카야, 즉 디가니카야, 마치모니카야, 상대니카야, 앙따라니카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타부사 선생님이 상대부 굴고를 대표하는 기본 조의서를 청정소선으로 배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서리랑카의 마하위아라에서, 서리랑카의 마하위아라는 바로 상자국 불교의 본부, 본부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 서리랑카 상자국 불교의 본부지인 마하위아라, 우리말하면 큰절, 대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청정도로는 이 청정도로이야말로 불교의 2600년 역사에서, 당산문도 반조된 이 역시 전해되어 왔고, 또 동선, 마탱을 자구하는 상자국 불교의 본부, 가르침이 고사람이 다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청정도로는. 어떻게, 어떤 방금으로, 청정도로는 어떤 방금으로 지어졌습니까? 개정의 사막을, 청정의 체계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이 모든 불교의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청정도로도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상자국 불교,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모든 불교에서 다 공통되는데, 이 상자국 불교, 역통을 자구하는 이 상자국 불교는 개정의 를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체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칠청정, 미숫집이라 칠청정, 칠청정이 우리 상자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칠청정의 체계로 칠청정도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목도, 칠청정도라도 됐습니다. 제가 또, 못만 참아, 넘어간다 싶어요. 개정의 사막을 했으면, 사막도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왜, 칠청정도, 칠청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밝힌다 하면, 칠청정 체계가 상자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싹,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왜, 칠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칠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늘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열반은 모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시련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국에서도 2.5 증락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2.5 증락을 그렸던, c 베타 같은, 4.5 한입 경쟁을 전부 다 나누는,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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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가, 2.5 증락으로 해서 키워드로 해서 하면은, 네. 수친분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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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응급이 될 정도로, 이고등락은 불교의 목적, 불교의 목적입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도 행복의 실현이고 불교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행복을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 보면 행복은 겸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고요. 이것도 사실 한국에서 제일 천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전략이 다 나갔다는 거죠? 완전히 한 10년대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게 사실입니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요. 불교의 목적을 가르치는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도 역시 행복을 가르치는 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정리하냐?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렇게 정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재행복. 듣고 오면 너무 당연한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경전의 주석서적인 글을 안 보고 경을 대충 보고 이렇게 정리했는데 주석서도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행복의 실현이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재행복. 혹은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궁극재행복.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도 여기 행복을 많이 파는 거 하고 와이고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쭉 까더라고요. 좋은 거 다시 가르치고.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격주를 작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고 궁극재행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10만원의 실현이 궁극재행복이랍니다. 궁극재행복은 이렇게 하면 몇 살이 지낸다 아이오 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재행복은 뭘 옮겨입니까? 바라마숙하로 옮겨입니까? 날초경. 둘째에서 궁극재행복은 바라마숙합니다. 바라마는 어떤가는 최상의 가장 높은 이 말입니다. 숱하는 교체 말로 하면 즐거움, 행복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는 행복, 바라마숙합니다. 바라마숙하가 뭐냐? 니바나 사치키레아야라고 그랬습니다. 니바나 사치키레아야라는 니바나가 열나는 건 다 지지군요. 사치키레아야라는 눈앞에 드러낸다. 현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년만하면 실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재행복이 뭐냐? 열반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반을 실현하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를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야기해보면 청정도론하고 총이 분류할 때는 다른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열반을 실현하느냐? 제가 여섯가지로 정리했죠? 대체에서 보기 무상보험무와 영호, 이오, 혜탈, 구경에 들리 이렇게 했죠? 이것도 사실은 개정에 개정에 통해서 특히 개학에 속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또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청정도론도 열반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길, 도, 열반에 이르는 도, 열반에 이르는 길 어떻게 도냐? 이걸 하면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자다가도 어떻게 도냐? 이걸 하면 뭐라고 다시 누르자라고 그랬어요? 팔증도 이렇게 다시 누르자라고 그랬죠? 그죠? 속이 볼랄 때 맨날 그러더만 청정도론 할 때 뭡니까? 어떻게 도냐? 이런 게 개정에 사막이라든요? 딱히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시길 굉장히 아시죠? 그죠? 팔증도 하고 개정에 사막은 뭡니까? 100% 그대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미 초기기업에서 부처님께서 위치한다고 밝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선서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팔증도와 개정에 사막이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배대가 됩니까? 팔증도 중에서 처음에 정연, 정사유 첫 번째 중대 정연, 정사유 정연은 뭐에 계대가 됩니까? 해학에 계대가 됩니다. 됐죠? 이게 경에서 불정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속 지켜져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정어, 정어, 정명은 어디에 계대입니까? 이것야말로 개학의 위침이죠. 정어, 정어,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렇죠? 우리 청정도론 때 입장에서도 아주 아주 광주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어, 정어, 정명은 당연히 개학에 계대가 되고 나머지 나머지 정영진 정영 정영 정영은 뭡니까? 바로 정학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즉,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청진 바른 삼매말로 부릅니다. 삼매를 닫는게 되고 우리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다섯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바로 열만의 이르는 길 열만을 실현하는 길로 개정의 사막을 들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개풍은 직장에 의한해서 했고 개정의 사막이라면요 개풍은 직장에 의한해서 했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의 두 대용이 뭡니까? 정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삼매 오운 마음 공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 나머지 10장은 바로 개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는 지금 정품 삼매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매가 뭐냐 어떻게 삼매냐 하면 경과 주석서의 내용을 합쳐서 한글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정리하면 어떻게 삼매냐 하면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여기서는 마음이 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품에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로 해야 됩니까? 우리 나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삼매라 아닙니다.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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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서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고만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계속합니다. 희한한게 있잖아요. 내년에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또 어떤게 삼Sí 제가 얼마나 말하시리라 그랬나 왜 눈 마주치면 큰일라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큰일납니다. 제가 제가 이게 삼배입니다. 제가 문화 맞추려고 하는데 왜 눈 맞은 친구가 큰일났더니 한번 말씀해 보시고, 큰일납니다. 제가 그냥 아.. 아... 아.. 아... 아이고 원래도 또 핸손을 쪼딱고 쪼딱고 아이고 지겹겠다. 이해 되십니까? 사실은 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다시피, 삼배에서 분명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없는 삼배는 집중의 대상에 없으면 집중이 일어날 수도 없고, 삼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초기에는 조치해서 삼배의 대상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적으로 대정치님 부처에서 좀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대청릉노론에서 부당부당스님은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명상주제, 삼배의 대상이라는 명상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삼배 통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명상주제를 40가지로 정리합니다. 어떤 다른 주소서에서는 같은 부당부당스님은 38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는데 정정노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배 통문에서는 명상주제, 삼배의 대상, 40가지 명상주제 이래요. 명상주제는 깜마탄하고 깜마탄하고, 일터입니다. 일터. 직장. 일터. 수행자한테 일터, 직장은 뭡니까? 당연히 명상주제가 직장이고 일터겠죠. 그죠? 그래서 깜마탄하고, 깜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일이란 말이고, 탄하는 장수란 말입니다. 일터. 맞죠? 한국으로 딱 정리하면 일터입니다. 깜마탄하고, 더 이상하게 옮겨서 명상주제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40가지 명상주제입니다. 40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려 38가지 명상주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4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뭘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10가지 가션에 대해서 했고요. 그럼 10가지 부정함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10가지 수념에 대해서 했죠?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6가지는 작년에 했고, 4가지는 원래 했는데, 요 4가지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0가지를 했고,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즉 상례한심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그럼 34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4가지 어떻게 됩니까? 4체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4가지 무색의 경제에 대해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4가지에서, 그래서 36가지를 하고, 오늘 2가지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매품의 기본 골격이 되는 40가지 명상주제에 다 방문이 된다. 됐죠? 그렇죠? 그럼 빨리 뜨끈한 편에. 그런데 2시간 남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삼매를 닦으면 여러가지 일이 있겠죠? 그중에서 뭡니까? 삼매를 닦아야 반드시 생기는 것이 신통인가? 우리 육신통이라고 하죠? 초월지, 신통지 이렇게 합니다. 육신통으로 이야기하는데, 육신통 가운데 맨 마지막인 소위 말해서 누진통, 번뇌가 당한 지혜. 누진통은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번뇌가 당한 거는 뭘 통해서 번뇌가 당합니까? 반드시 지혜, 통찰지, 반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소위 말합니까? 마반야 발음이, 그렇죠? 왜 마반야 발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모든 번뇌을 소멸해서 궁극적 영국인 결과를 실현하는 것은 뭡니까? 반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통은 여기서요. 우리 삼매를 통해서 성취되는 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신통이 삼매를 통해서 체력되는 신통으로 이미 초경에서요. 놀랍게도 수백군데 부처님께서 오신통을, 육신통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신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삼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통인 다섯 가지 신통을 12장, 1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11장에서 두 가지 명상 주제 남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매를 기본적인 기계에 대해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확 빨라져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다 했죠? 오늘도 다 합니다. 두고 보십쇼. 무슨 소리가 안되면 터너마픔 내부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무색이 결계되었는데요. 간단하게 그죠? 무색의 경기죠? 전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색의 경기에서 그죠?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 그죠? 무색의 경기는 첫번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삼매의 경기로 보면은 셋개 제사슴과 동일하면 되죠? 지금이 셋개가 있는거 나왔으면 되죠? 삼매의 경기로 보면은 셋개 제사슨과 같습니다. 되죠? 초슨, 이섬, 삼슨, 사슨을 되죠? 사슨의 경기와 같습니다. 그 사슨의 경기와 같은데 왜 이거를 내가 다시 응급을 하냐면은 자 예상에 따라서 그죠? 이 그 4가지를 끊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색케 3년을 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제4선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가시나라는 것이죠? 그거는 전부 색계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가시나는 물질을 가시나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 다음은 포장이 생기면 이것은 색계에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색케 라는 것은 이 물질을 초월해서 초월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무색, 즉 물질이 아닌 부분을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산멸이기 때문에 무색케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질의 초월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기로는 제4선가지만 물질을 초월해서 성취할 수 있는 산멸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4가지 무색의 경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처, 식무원처, 무소유처, 미상비를 하죠. 요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표신 공무원으로 그 200조 한번 배워보십시오. 200조 배워보시면은 자, 200조 그 14번입니다. 자, 우리 그 4처 우리 무색케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색케 경기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이 핵심입니다. 됐죠? 초월한다는 말. 됐죠? 초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래서 그 14번입니다. 200조 그러면 14번은 초월함 때문에 되어있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죠? 그 그 대상을 초월함을 통해서 그죠? 그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조 위에서 네번째, 세번째 쪽으로 보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은 뭘로 초월합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됐죠? 대상의 초월이 아니고 이 무색케 사문에서는 인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식이 더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처 같으면 공무원처는 뭐를 초월했을까요? 당연히 새끼의 제사선의 대상인 뭡니까? 가시나의 초상이 되고요. 가시나의 밟는 초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월입니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공무원처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뭡니까? 가시나를 만들어 가지고 새끼 제사선에 들어 가지고 가시나에서 이 가시나를 제거하면은 우리 상위쪽으로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것은 구공이 있죠? 그 구공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공무원처 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시나의 초상을 초월하게 되고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무벤처는 뭘 초월합니까? 당연히 공무원처의 그 공이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를 제거해서 남은 그 공을 초월하는 것이 신무벤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무손처는 뭘 초월할까요? 바로 그 이전에 있는 공무원처의 알맞이 있잖아요. 그죠? 시 그거를 초월하니까 우리는 무소유처가 됩니다. 됐죠? 시까지 초월해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거를 무소유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비상기 비상처는 뭐를 초월합니까? 그죠? 우리 무소유처의 수상행 아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그러니까 아르바이의 구제를 초월합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사처 공무원처 신무벤처 무소유처, 비상기 비상기 비상처의 핵심입니다. 이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공무원처, 식무벤처, 무소유처, 비상기 비상처 또 순차적으로 초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를 초월합니까? 인식을 초월합니다. 됐죠? 여기서 초월하는 것은 인식의 초월입니다. 대상의 초월이 아닙니다. 아니. 인식을 초월한다는 것. 이것이 여기죠?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15번에 보면 201쪽에 15번에 보면 대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인식을 초월할 수 없다. 그죠? 인식을 초월할 때는 대상으로 이미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뭐의 초월입니까? 인식의 초월입니까? 여기 핵심입니다. 이렇게 그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쭉 다 한겁니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체 요거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18쪽에 보면은 우리 무색회 3개 있잖아요. 공무원인체식무원인체육무원인체육체육체육체육체육체육체육체 인식의 초월입니다. 그죠? 인식을 통해서 대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두번째는 뭡니까? 이들의 구성노소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성노소를 초월한다는 뭡니까? 삼매의 경기로는 제4선입니다. 되죠? 우리 성의 구성노소 아시죠? 성의 구성노소하면 사자베단에서도 다섯가지 확 둘러야 되죠? 다섯가지는 뭡니까? 한자들로 알고 심사 희락증 초순행의 심사 희락증이다. 제2선에 들어가면 심사가 사라져서 희락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십분 했죠. 그죠? 제3선에 들어가면 시까지 사라져서 낙과증이 있습니다. 제4선에 들어가면 낙까지도 사라지고 우패과 휴몬사가 들어가서 사와증이 있습니다. 되죠? 그리고 고무원인체육무원인체육무원인체육비상경의 상처는 선의 구성노소를 보면 사와 정이 있는 즉 휴몬과 집중이 있는 정이 들어와서 화자라는 겁니다. 되죠? 고무원인체육무원인체육무육비상경의 상처는 4가지 다가 3회의 경기를 보면은 제4선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인식의 초월입니다. 되죠? 요렇게 비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인때문에 일반적인 항목을 했었죠. 부담원사선생님 맨 뒤에 길을 다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3번 떼어보니까 또 중앙 포인트는 59번입니다. 이러고 19번쪽에 59번에 보면은 뒤의 것이 앞에 보다 더 수성하다. 되죠? 그 초월이니까 덤덤덤 수성해지겠죠? 그래서 뒤의 비상경의 상처가 그 이전 무소인체보다 더 수성하고 그 다음 뭡니까? 무소인체보다 더 수성하고 싱무부인체보다 더 수성하고 싱무부인체보다 더 수성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수성합니까? 인식을 초월해서 계속 인식이죠? 수성하고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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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하게 인식이 정답게 향 뭐라고 그랬고요? 저거 그냥 미세해진다 그러라고 하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상 비비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상은 여기서 인식입니다.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거 그래서 비상 비비상 그렇죠? 그래서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를 정도로 인식이 고도로 미세해지고 그리고 수성해진다 이 말인데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인식이 인식은 인식의 초월인데 인식의 초월이란 말은 기록할수록 인식이 더 미세해지고 그리고 더 수성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글을 보시면 됩니다.